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머선일이고 곽프로 인사드립니다. 머하 인플루언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서 영향력 있는 일반인들을 말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혹시 뭐라고 부를까요? 크립토셀럽이라고 부르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창업자 잭도시 등이 있습니다. 크립토셀럽들이 SNS에 글 하나만 올려도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가격 등락법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감자 웹 3.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웹 3.0을 두고 크립토셀럽들이 참 말들이 많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얼핏 들어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의 창업자 잭도시 같은 크립토셀럽들이 웹 3.0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웹 3 사운드 라이크 불쉽이라고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를 날린 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웹 3 지지자들을 비꼬는 이미지를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웹 3.0을 과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을 풍자를 했어요. 웹 3.0에 대한 지지자들의 주장이 맹목적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은근 대놓고 비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의 창업자 잭도시는 웹 3.0이 벤처 캐피탈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당신은 웹 3.0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대신 벤처 캐피탈과 그들의 유한 책임 투자자인 LP가 웹 3.0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웹 3.0은 그들의 인센티브를 결국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웹 3.0을 본 사람이 있냐 이렇게 트위터에 묻자 잭도시가 답변을 했죠. A에서 Z 그 사이에는 어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건 유명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A60G A60G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A60G는 최근 웹 3에 비중 높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식했는지 A60G의 제너럴 파트너 크리스 딕스는 나는 잭도시의 열렬한 팬이다. 우리가 그를 이더리움과 여러 블록체인에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잭도시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논란이 커졌는데요. 스스로가 웹 2.0 즉 트위터로 재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웹 3.0을 막연하게 거부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잭도시 역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던 사람이고 엄청난 이익을 얻은 사람인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가 왜 웹 3.0을 비난한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자율주행 시대에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지구상에 가장 선두가 되는 입장에서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테슬라가 아닌 웹 3로 탈중앙화 되는 것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게 그 역시도 암호화폐로 큰 수익을 만들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시작인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면서 정작 탈중앙화의 반대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특히나 웹 3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웹 3는 비트코인 중심이 아닌 특화된 일정 알트코인들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중심 시대에 원하는 그들에 있어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각광을 한다. 이러면 비트코인이 아니죠. 이더리움이나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가 주목을 받게 되고 분산형 스토리지가 각광을 받는다. 이 또한 비트코인이 아닌 파일코인, 비트토렌트가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편을 든다라기보다는 트렌드의 방향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웹 3는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으로 다가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시대, NFT 시대, 블록체인의 시대는 결국 웹 3.0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걸을 수 없는 시대이고 먼저 이해하고 적응하는 자만이 승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럼 웹 3.0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웹 3는 암호화폐의 발전으로 바뀐 인터넷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웹 3의 역사를 먼저 잠시 말씀드려볼게요. 웹 3가 있기 전에는 웹 1.0과 웹 2.0이 있었습니다. 먼저 웹 1.0 같은 경우에는 1989년 12월에 개발이 시작이 됐고 1990년 12월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발전한 이후로 컴퓨터는 단순하게 1010 즉 계산과 연산이 핵심이었지만 컴퓨터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인터넷인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끼리는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연결이 여러 개가 되면서 거미줄처럼 얼기설키 이렇게 섞여버린 공간을 우리가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한국에서 웹 1.0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화로 이제 전화 접속을 기반으로 해서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이 있는데 해보셨나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낮시간에는 집전화를 많이 쓰여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부모님이 주무실 때 삐이이이 이러면서 외계에 접속하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연결이 되고요.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게 저도 나우누리나 천루안을 통해서 소설을 많이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읽을 수 있었던 콘텐츠들 즉 문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미디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웹 2.0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요. 2003년에 오라일라 미디어와 미디어 라이브 간의 회의 중 처음으로 제기가 된 개념인데요.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의미해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 1.0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네이버 블로그,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모두 웹 2.0 기반이에요. 개인의 정보들을 기업에 제공을 하고요. 기업이 제공한 이 플랫폼을 우리 누구든지 인증만 거치면 검색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는 시대를 지나 개방, 참여, 공유, 소통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웹 1.0이 단방형이었을 땐 어땠을까요? 기업이 상품을 올려요. 그저 기업이 보여주는 이 정보만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웹 2.0은 어떨까요?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하는데 구매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먼저 상품을 검색을 해보고 최저가도 보고 상세 페이지도 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죠? 리뷰도 한 번쯤 보실 거예요.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더 높은 신뢰성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기업의 정보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필터링을 거쳐서 구매한다. 이런 것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단순한 웹의 집합체의 모임을 분류한 게 1세대라면 이를 더 진보시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이 플랫폼을 개방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하는 게 웹 2.0의 시대인 거예요. 어때요? 웹 1.0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기업이 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앙화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씩 전체적인 마비가 와요. 예를 들어 네이버를 많이 쓰실 텐데 이메일도 쓰고 사업도 하시고 할 텐데 갑자기 서버다운이 된다면 하시던 사업도 마비가 되실 거고 보내셔야 되는 이메일도 보낼 수가 없는 전체적인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냥 암흑이 되는 겁니다. 또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인터넷에 기록이 다 남아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뭘까요?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보이시피싱이라든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난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예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하는지 주로 뭘 사는지 가장 접속을 많이 하는 시간은 언제인지 등등 나의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기업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웹 3.0은 암호화폐, 다오, NFT, 디파이, 덱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미래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거대 플랫폼이 주체가 되던 중앙 집중형 서버에서 벗어난 웹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는 특정 기업의 서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 저장되면서 해킹으로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연히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권도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이 아닌 사용자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타일 중앙화를 기본으로 해서 어떠한 플랫폼 없이도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만들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가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데이터는 타일 중앙화된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전편에 말씀드렸던 NFT입니다. 이때 운영 조직은 중앙화된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가상 자산을 보유한 홀더들이 운영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타일 중앙화 자율 조직 다오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미 시장에 진출한 웹 3.0 프로젝트들은 거의 대부분 다오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해킹이나 장애가 만약 발생한다면 클라우드 전체가 마비가 되고 중앙화 문제가 발생하지만 분산형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되지 않겠죠. 특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 주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디앱이 웹 3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코인과 토큰이 있어요. 코인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땅 주인이고 이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서 이 코인, 코인의 블록체인의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상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상점을 우리가 디앱이라고 합니다. 디앱은 탈중화가 된 앱이라서 중계자, 중앙서버를 거치지 않고요.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연히 낮아요. 또한 디앱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래 시에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조건을 만족하면 성사되고 그것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앱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다면 사용할 때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을 빌리거나 빌려줄까요? 이 디앱의 입장에서는요. 블록체인을 개발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를 조금 내고 빌려서 쓰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디앱들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일수록 블록체인일수록 사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발행한 코인으로 디앱들은 사용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용자들은 디앱에 대한 투자도 합니다. 또한 같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앱들은 상호간의 코인이나 토큰의 교류도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을 빌려주면 코인의 사용도도 높아지고요. 홍보 효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엄청난 유행을 하고 있는 NFT, 메타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NFT가 음악 산업 개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웹 3.0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솔라나 기반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오디우스 이더리움 기반의 블로그 프로토콜, 미러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디우스는 커뮤니티 및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최초의 음악 공유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탈중앙화 음악 플랫폼입니다. 심볼로는 오디오라는 네이티비 토큰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디우스는 매월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씩 증가하였고 4일 동안 3만 개가 넘는 음원이 업로드가 되어서 33%가 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오디우스가 블록체인 솔라나를 채택한 거예요. 코인과 토큰의 차이점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오디우스는 음악 플랫폼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술을 택한 거죠. 솔라나 코인 기술을 채택을 하고 증가하는 네트워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고의 솔루션을 활용하고자 했고 본인들의 웹 서비스에 더 열중하기 위해 토큰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토큰을 사용하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중계자가 제거되고 아티스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했는데요. 멜론 뮤직의 웹 3.0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뮤지션들이 자신의 오디오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청취자들, 듣는 사람들도 음악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중계하는 중계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음악 플랫폼보다 더 큰 보상이 제작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러 같은 경우에는 블러그라는 웹 2.0을 상징하는 변화도 미러 디앱을 통해서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러의 경우에는 블러그에 글을 쓴다라는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웹 3.0만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으로 클라우딩 펀딩을 받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판단에 따라서 이 같은 방식을 자율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웹 3.0 시대에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자가 직접 누리는 거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원리가 실행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이 존재하는 겁니다. 메사리는 웹 3.0 구현의 필수 구성 요소로 첫 번째 NFT, 두 번째 메타버스, 세 번째 디파이 등을 꼽았습니다. 결국 웹 3.0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까? 사실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의미 있게 웹 3.0의 가치를 빛내면서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특히 NFT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날로그 세계의 미술품 시가총액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 수준인데 NFT 열풍은 그렇게 열풍이라고 해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4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1%밖에 안 되는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웹 3.0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장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간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한다.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 보관되고 제공하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는 보상을 받는다. 탈중앙화 덕분에 개인 정보도 프라이버시도 보호가 된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기업에 뺏길 필요가 없고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상이 가상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뭘까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투자하기에 좋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웹 3.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웹 3 관련 크립토들은 많기도 너무 많고요. 이 영상 안에서 모든 걸 담아서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하여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머스크도 두렵게 만드는 웹 3.0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머스 언니디구의 곽프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